사자 성어 중에 금의환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의미인데요. 출세한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올 때 쓰는 말입니다. 당연히 금의환향하는 사람은 참 기쁘고 영광스럽겠죠. 예전 시골 마을에 가보면요. 마을 입구에 축 최신의 둘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 이런 플랜카드가 고향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경우에는 마을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 집의 문제만이 아니라 축복할 내용이 아니라 모든 마을이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죠.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흉년이 들을자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 모하베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고향까지 등지고 떠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또다시 배고파서 갈 곳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금이환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부끄럽고 철양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남편 엘리 멜렉은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난 땅을 등지고 이방 땅 모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웬만큼 독한 마음 같지 않고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배고픔의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리고 힘들었으면 모합까지 갔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 멜렉은요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 잠시 모합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 간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모합 땅에 살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는 거예요. 베들레엠에서 살았던 가족 4명이 흉년을 피해서 모합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나오미만 남고 모든 남자는 죽었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집안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엘리 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엠을 떠나서 모합 땅으로 갈 때에 숙년 때문에 가기는 갔지만 베들레엠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합 땅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오미가 베들레엠에 돌아가서 직접 했던 말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왁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말은 기근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모합 땅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베들레엠에서 모합 땅에 갈 때에 풍족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엘리 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합 땅에 간 것은 숙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숙년을 만난 베들레엠 지역에 있다가는 그 많은 이웃과 친척과 형제들을 구제해야 하기에 그렇게 되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숙년을 핑계삼아 도망치듯 떠나갔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가 베들레엠으로 돌아올 때에 마치 유명 연예인이 온 것처럼 온 성읍이 떠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가문은 베들레엠에서도 상당히 유력하고 잘 알려진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들레엠 사람들이 초라해진 나오미의 행색을 보면서 이가 과연 나오미냐 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게다가 나오미 가족이 배고파서 모합 땅에 갔다면 잠시 머물다가 여건이 좋아지면 바로 베들레엠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모합 며느리를 맞이하고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베들레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에 엘리멜렉 가문은요. 단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모합 땅에 간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남편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채 이방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베들레엠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나오미의 모습은요. 베들레엠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들레엠 신문이 당시에 있었다면 대문짝만한 글씨로 이런 머릿기사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베들레엠을 버리고 모합에 간 나오미 가족 폐가 망신하고 나오미만 고향에 다시 돌아오다. 만약 당시에 뉴스 앵커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베들레엠 뉴스입니다. 먼저 특보입니다. 10년 전 베들레엠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흉년을 피해 모합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족 중에 나오미만 살아서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풍부했던 엘리멜렉 가문이 어떻게 10년 만에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는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 곁에 있는 모합 여자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로 밝혀졌습니다. 엘리멜렉이 모합 땅에 간 뒤에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했는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나오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문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합 땅에 간 것과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들레엠 뉴스 특보였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모합 며느리 루시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엠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면서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몰려들어서 이가 나오미 맞느냐라고 떠들어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는 죄인처럼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비난 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니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자존심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남들의 시선이나 내 자존심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나오미에게는 수치심마저 사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베들렘에 가서 망신당할 것은 이미 각오했던 바이기에 그저 이 악물이며 버티며 견디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둘도 모두 잃어버린 숨막히는 현실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은 뒤로 안 채 이 악물고 버티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루시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살아야 하겠기에 두 눈 질끈 감고 입술 깨물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며 그저 묵묵히 걸어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오미는 몰려든 베들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보시오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 행복했던 나오미는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그 당당했던 예전의 나오미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제 쓰디쓴 인생을 사는 괴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마라로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제 괴로움의 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국기 15장에 보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예를 건너고 그 감격에 기뻐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얻지 못하다가 겨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했어요. 출애국기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라에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수많은 수치심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올리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지금 당장만 보면 베들레엠에 돌아왔다고 해서 여전히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마라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녀린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시고 놀라운 구속사를 위한 통로로 나오미와 루스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이 떠남과 돌아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엠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나오미의 인생의 떠남과 돌아옴의 구조는요 누가 보금 15장에 잘 나와 있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떠남과 돌아옴의 구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떠난 못된 아들 마찬가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약속의 땅을 등지고 풍년을 핑계 삼아서 모압 땅에 들어가 살았던 모습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 베들레엠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비참하게 망가진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소망 없는 나오미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구속사의 영광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떠남은 돌아옴을 향해 있어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맘대로 살 때가 있죠 하지만 떠남은 돌아옴으로 향해 있어야 회복의 은혜를 덧립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베들레엠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록 차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나오미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자를 향한 신앙이에요 엘사다이 전능자의 신앙 이 신앙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 것도 자신을 징벌하신 것도 나를 괴롭게 하신 것도 그리고 결국 베들레엠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남편 잘못 만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지만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어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그래서 징벌을 받았다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고백한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실 분도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망가진 나를 회복시키고 흥완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도 엘리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정충황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엘리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빈털털이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며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회복을 말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을 하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하서 6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왁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찢어졌고 내가 상처받았고 고통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엘 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왁계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또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루술양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잘 보이질 않아요 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음식을 떨어뜨려 주신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사람을 바로바로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와 루시 철양한 모습으로 베들렘에 들어오는 모습 이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모합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언제 왔다고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여러분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오미와 루시의 굶주림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추수 시기에 맞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오미와 루시 베들렘 땅의 흉년기에 왔거나 추수 이전에 왔다면 베들렘 사람들도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배고프고 부족했을 것이기에 나오미와 루스를 살필 여유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그네조차도 고아와 과부조차도 풍요롭다고 하는 이 보리추수 시작점에 그들이 도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결국 나오미와 루스는 보리추수의 풍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고 보리추수의 여유로움 속에 보아스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음식물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엄청난 것을 공급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도 마라의 쓰리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엘리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망 없어 보이는 나오미와 루스의 밑바닥 인생사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로 바꾸셨어요 나오미와 루스의 생존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발걸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여인 루스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구속사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구속의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상만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마라 인생 같고 소망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우리의 모습도 마라 인생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 인생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슬퍼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도 이겨내고 마라 인생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곤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러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슬퍼하느냐 실망치 말고 나를 보호하러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러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호하러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 너를 교사해 왔는데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 아픔 감사합니다.